성주군과 성주군 궁도협회는 지난 11일 별골생활체육공원 내 궁도장에서 제9회 성주군수기 경북궁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총 23개 시군에서 300여 명의 궁도인들이 참가한 이번 경기는 단체전과 개인전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경기 결과 단체전에서 1위의 문경시가 2위의 의성군, 예천군이 3위를 차지했으며 개인전 장년부에서는 문경시의 장우관이, 노년부에서는 예천군의 이상배, 여자부에서는 문경시의 성경은님이 각각 1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군 궁도협회 동호인들을 격려한다라며 앞으로 군과 의회, 체육회가 궁도장 건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군의 악성군의 아예 전문장에서 1위의 문경시가 2위에 맞게 살고 있습니다. 이에 이병환 성주군의 아예 전문장으로 돌용 MIKR23의 의미가 Damecı가 3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